사실 저는 이 제품을 봤을 때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봤는데요 아 이거 수놈력이 좋은 가방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하단을 보시면 상당히 높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고부상 백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또 가운데는 지퍼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체인백 하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모던한 분위기에만 착용할 수 있다는 약간 보정관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후드티 같은 캐주얼한 무드에 착용을 하면 그때 더 이 보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거 같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